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본소득당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저는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60민주항쟁 33주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내려진 미혼부 자녀의 출생 등록권 인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60민주항쟁 33주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훈장 수여를 환영하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분께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온 이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역사를 인정하고 기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살아 숨쉬는 과정으로 이어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6월의 항쟁을 만들어낸 민주열사들, 그리고 민주열사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민의 뜻은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 제도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보편적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먼저간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시대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빈곤, 불평등, 성처별과 성폭력, 노동에 대한 존중은 33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최근 이 밀린 과제들의 업보가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서 역사를 만들어 온 이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이어서 걸어나가며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 등록권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아동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출생신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아이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기역시가 미혼부 자격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도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속적으로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사실상 보호하지 못해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출생아동의 사회적 신분 취득을 보장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보장은 곧 여성의 권리보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익명출산제 도입,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자녀의 성본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곧 아동의 권리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보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익명출산제는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법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매번 괴류되어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고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장애인 청년 노동자인 고 김재순 씨는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고위험 노동인 파쇄기 청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호장구 없이 혼자서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관리도 없이 일하던 중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며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전히 기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일자리의 질이 아닌 수를 늘렸다는 치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등이 단지 사문화된 미사 요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7조의 폐지,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장애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본소득당 현안 브리핑 모두